카메라 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촬영은 지인들이랑 같이 단편영화를 하나 만들 예정인데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역시 제가 1등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잘 촬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 오네요 사람들이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먼저 와서 촬영 장소로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무튼 일단 촬영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롤 롤 롤 롤 롤 미친 게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영화 를 만드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에다 생각합니다 제 첫 보기작이 신한 단옥변영화소에서 대상 수상과 상품의 주말 그리고 좋은 스태프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이사리까지 왔습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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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지인들이랑 촬영 끝내고, 이제 알바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